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あるいは小さな町です。 あすくへ逃げさせてください。 あるいはほんの小さな町です。 とうかそこで私の命を救ってください。 主は言われた。 よろしい。そのうともあなたの願いを聞き届け。 あなたの言うその町は滅ぼさないことにしよう。 急いで逃げなさい。 あなたがあの町に着くまでは私は何も行わないから。 そこであの町はチャール小さいと名付けられた。 あめん。 よハネ2章 よハネ2章 ではなくて読いましたね。 ルカの5章 ルカのこの1から11まで読みます。 1절에서16절까지読みます。 11절까지読みます。 開きました。 찾으셨습니까? どうぞ。 イエスがケネサレット湖畔に立っておられると、神の言葉を聞こうとして、君主がその周りに押し寄せてきた。 イエスは2層の船が岸にあるのをご覧になった。 漁師たちは船から上がって網を洗っていた。 そこでイエスはそのうちの5層であるシモンの持ち船に乗り、岸から少し漕ぎ出すようにお頼みになった。 そして腰を下ろして船から勲集に落ち始められた。 話し終わった時、シモンに沖に漕ぎ出して網を下ろし漁をしなさいと言われた。 シモンは、先生、私たちは夜通し苦労しましたが、何も取れませんでした。 しかし、お言葉ですから網を下ろしてみましょうと答えた。 そして漁師たちがその通りにすると、おびだだしい魚がかかり、網が破れそうになった。 そこでもう1層の船にいる仲間に合図して、来て手を貸してくれるように頼んだ。 彼らは来て2層の船を魚でいっぱいにしたので、船は沈みそうになった。 これを見たシモン・ペテロは、イエスの足元にひねをして、 主よ、私から離れてください。私は罪深い者などですと言った。 取れた魚にシモンも一緒にいた者も皆驚いたからである。 シモンの仲間はチェペタイの子のヤコブもヨハネも同様であった。 するとイエスはシモンに言われた。 恐れることはない。今から後、あなたは人間を取る両親になる。 そこで彼らは骨を肉に引き上げ、すべてを捨ててイエスにしたがった。 アメン。祈りま。 主な神様。 主な神様。 この時間も主の聖霊にすべてを委ね。 この時間も主の聖霊にすべてを委ね。 またお願いいたします。 肉の思い弱さでは、 神様の聖霊によって、 神様の聖霊によって、 お祈りいたします。 お祈りいたします。 アメン。 ハレルヤ。 ハレルヤ。 先週の引き続きをやります。 前週によわねの2章で読んでましたね。 マリアが・・・ 先週 요安の2章で読んでましたね。 マリア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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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イエス様に・・・ 葡藻種が亡くなったことをつけた時に 父親よそれが私とどんな関わりがあるんですかと。 夫人よ、それが私とどんな関わりがあるんですかと。 息子よ、よ、私とどんな関わりがあるんですかと。 바로 면전에서 그와 같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거절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죠 그때 마리아가 금세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을 이 이상 손님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하는구나 그 순간 깨달았고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말씀하신 대로 하라 라고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 이분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그 말씀대로 하라 이것이 마리아가 그 집에 하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보는 하나님을 통해 승리에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마리아 자신은 이것을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동정료로서의 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드렸죠 이것은 사실 목숨 걸고의 생명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동정료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것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이 실현되어지면 자기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현되어지지 않는다면 변하는 것이 없겠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지 라고 고백하였을 때 그것이 만일 실현되어지면 마리아는 도레마자 죽어도 좋을 그와 같은 여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켰고 말씀을 따랐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 즉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고 또 신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금세 믿음이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또한 믿기는 하나 결과를 낼 수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참 아깝습니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 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듣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영위에 있어서 가장 듣기 좋은 말씀 확실하게 생명과 승리를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부분을 깨달으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걸리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으로 결정한 수준밖에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질 않죠 이와사키 형제는 어떻습니까 어제도 철회하며 기도하셨는지요 피곤하죠 처리하며 기도하면 육신은 피곤합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비결 그러나 사람들은 그대로 행하지 않고 조금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요 적당한 선에서 믿음 생활을 해도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포기인 것이죠 더 이상 말해봤자 듣질 않으니 포기하는 겁니다 로버트와 같이 강제적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권하여도 듣지 않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유괴생각에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항아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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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가 착일 때까지 물을 넣어라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관계가 없는 물을 기러나르라 전혀 관계없는 일만을 하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 먼저 이해가 안될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용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면 지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의적으로 생각을 하다보면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것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다만 그 말씀을 신뢰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설령 그 일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랄지라도 절대 신뢰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아니라 그 대신에 모래를 채워라 혹은 돌을 채워라 혹은 흙을 채워라 혹은 화장실에 가서 저 변을 채워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기록되어진 말씀과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자신의 판단으로 이렇쿵 저렇쿵 말해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되십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내용을 바꾸고자 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니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이런 명령을 내리십시오 하나님을 자기가 컨트롤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왜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까 명령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믿음 생활의 비결인 거죠 물을 채워라 아기가 꽉 찰 때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되었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처음 그 연회장에 나왔던 포도주보다도 더 최상위의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어떻게 따르던 스스로 살았던 삶의 결과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은 결과를 하나님이 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가 없게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위하여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否정되어지는 일은 절대로 허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비결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롯이 실패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설명드린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도망치라 저 산으로 저 산으로 그렇지만 롯이 생각해 보니 저 산은 너무 먼 것입니다 저 산까지는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께 청을 합니다 그 산 앞에 저 작은 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 성이라면 저곳이라면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롯이 실패한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게 안되니까 조금만 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와 같은 것을 기뻐해서는 안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을 내리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과도한 짐인가 질 수 없는 짐인가 질 수 없는 짐인가 혹은 질 수 있기에 그것을 명령하신 것인가 할 수도 없는 일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혹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어느 쪽이 아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할 수가 없으니 문제인거죠 이 롯과 같이 저 산까지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기에 말씀하신건데 만일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앞에 더 가까운 성을 구하는게 아니라 그 앞에 더 가까운 성을 구하는게 아니라 그렇다면 저 산까지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사실은 그렇게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피할 길을 할 수 있는 쉬운 길로 그렇게 구해선 안됩니다. 피할 길은 하기 쉬운 것이 피할 길이 아니고 우리가 피할 길은 예수이십니다. 예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롯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연약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더 가까운 것으로 하기 쉬운 것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말씀 뜻대로 사는 믿음이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거죠 언제나 자기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언제나 타협하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롯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저 산까지 도망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임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피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구하는 것이 피할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사는 것 그래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더 훌륭한 것을 받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에 있어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롯은 말씀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도 응답을 받았죠 응답되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 8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8 28장 1장 28장 1장 이 말씀의 번역이 일본어와 한국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유괴생각과 소욕대로 살려고 한다면 아무리 권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본인들의 유괴생각과 의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반드시 죽음과 멸망에 이르는 길인데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면 위험한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허용하실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권하여도 권하여도 들으려 하지 않기에 포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봇을 만들려면 로봇을 만들려면 처음부터 자유,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는 그와 같은 로봇을 만들면 되었습니다. 노예를 만들고자 원하였다면 본인들의 자유,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노예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예나 로봇을 만드는 일에 흥미가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냥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자녀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강제적으로 로봇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권하여도 환도가 찼으나 듣지 않으면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육의 생각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하셔서 이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로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맞춰주십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로스는 이전 소돔과 고무라 땅을 택할 때에도 보고 윤택한 곳 눈으로 보고 윤택하고 풍성한 곳을 택하였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마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믿음은 육의 생각이 우선적으로 되어지는 믿음인거죠. 이런 믿음으로 소돔과 고무라를 갔으니 소돔과 고무라에 살면서도 역시 그런 믿음이 바뀌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무라 성을 멸하실 계획을 실행하실 때 로스의 믿음을 보고 로스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두 천사를 보내신 것은 아니죠. 로스의 믿음은 타협주의였기 때문에 로스의 믿음으로는 그들을 소돔과 고무라에서 구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촌 아브라함의 믿음 로스를 중보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로스의 믿음은 아직 자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었던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로스에게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없었더라면 로스는 소돔과 고무라에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크게 깨달으시길 아멘 되십니까? 자신의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내 생각에 맞춰주십사 기도하는 기도는 결국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의 로스의 기도가 응답을 받기는 봤습니다만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스는 포도주를 마시고 맙니다. 로스는 도망가던 도중에 부인을 잃었죠. 두 딸만 데리고 겨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생각하며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남편들도 멸망했고 더 이상 어머니도 계시지 않고 아버지의 뒤를 잃는 후계자를 낳을 방법이 없구나 여인은 딸 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야 아버지가 취하여 잠이 들었을 때 아버지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오늘은 내가 내일은 너가 아버지께 들어가서 아이를 낳자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어졌죠 여러분 두 딸이 아버지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자고 나갈 때까지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면 이것은 얼마나 흐트러진 모습을 하나님께 보인 것입니까? 롯의 믿음이 흐트러져 있었던 것이죠 육의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육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였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믿음의 결과가 된 것이죠 결과 이 두 딸을 통하여 모합과 암몬족 속이 태어나게 됩니다 모합과 암몬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적대하는 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원수를 낳은 것이 바로 결국 로시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죠 엊그제 설교 드렸던 버가모 교회처럼 육의 정력이나 눈에 보이는 축복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바로 우선적으로 구한 바람과 같은 믿음 결국 이것이 바로 로스의 결말이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결과적으로 로스는 말씀 들어 사는 믿음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주의 시만을 늘린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깨닫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늘 읽은 루카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 속에 제자들이 그물을 내려 생선을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고기를 잡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아침에 나타나셔서 두 척의 배 중 한 척이 제자의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노르죠 가라 라고 명령하셔서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은 그물을 내리는 지점이지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물고기가 잡히는 장소를 잡을 수 있는 장소 그 장소가 그 장소가 여기에서 깊은 곳이 된거죠 예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였던 이 두 척의 배가 가득 차서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베드로가 주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저는 죄인으로 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예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믿음 생활을 하다보면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 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를 뜻합니다 모든 능력과 권위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읽지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21장을 보시면 또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갈릴리오스로 가십니다 이번에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제자들은 마찬가지로 아침이 될 때까지 어부를 했는데요 생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여기에서는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힙니다 아침이 될 때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따랐더니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두 척의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았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 그러나 찢어질 정도가 되어도 찢어지지 않았고 잠길 것처럼 되어도 잠기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잡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져 다시 새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렇기에 예수께서는 배가 잡았다 잠기지 않도록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내가 번 돈은 언젠가 허무하게 된다 믿음으로 받은 축복은 허무히 끝나지 않고 보호하심을 입는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 보면 5장에서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라 요한번 21절에서는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렇다고 한다면 깊은 곳 그리고 배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이 지점이 물고기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특정된 장소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밤새 업을 했기 때문에 깊은 곳이건 얕은 곳이건 배 오른편이건 왼편이건 앞이건 뒤건 그 주변 일대를 다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그래도 잡히지 않았던 곳이죠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는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려라 또 요한복음에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신 것은 예수의 입술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건 그 말씀을 생각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건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순정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자 여기에서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또 배 오른편이라고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 말씀은 항상 이랬다 저랬다 바뀌십니까 밤새 좌우 다 해봤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까 이런 의심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제자들은 예수가 주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물고기가 153마리 잡힌 후에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바로 예수이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오 주여 저로부터 떠나가 주십시오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 그는 강으로 뛰어내립니다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투리를 해보셨습니까 깨달음을 얻으셨는지요 자 그런 말은 전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한다면 그 말씀에 대한 결과는 예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살면 살수록 예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 더욱더 체험할 수 있게 되고 확신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에서 14절까지 사도행전 오직 아멘 이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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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ガボという預言する者が下ってきた。そして、私たちのところに来て、パウロの帯を取り、それで自分の手足を縛っていった。聖霊がこうお告げになっている。 エルサレムでユダヤ人は、この帯の持ち主をこのように縛って、違法人の戸に引き渡す。 私たちはこれを聞き、土地の人と一緒になって、エルサレムは登らないようにとパウロにしきりに頼んだ。 その時パウロは答えた。泣いたり、私の心をくじいたりして、一体これはどういうことですか。 シュイエスの名のためならば、エルサレムで縛られることばかりか、死ぬことさえも私は覚悟をしているのです。 パウロは私たちのすすめを聞き入れようとしないので、私たちは死の御心が行われますようにと言って、口をつくんだ。 ハレルヤー、アガブという預言者が、 アガブという預言者が、ヒトパウロの帯を取って、 今の言葉では、ベルトを取って、 今の言葉では、ベルトを取って、 自分の手足を縛らせると、 自分の手足を縛らせると、 それから予言をするんですよ。 それから予言をするんですよ。 主の精霊による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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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帯の持ち主、すなわちパウロが、 エルサレムに登ると、 このように手足を縛られることが待ってると、 こう予言するんですよ。 こういう予言を受けると、 こういう予言を受けると、 受ける時の姿勢が、 個人の信仰によって、 様々であるはずです。 個人の信仰によって、 様々であるはずです。 信仰がない人は、 信仰がない人は、 アメン、分かりました。 アメン、分かりました。 だから、 エルサレムには絶対行かないで。 絶対行かないで。 あの、 アタメに逃げます。 アタメに逃げます。 あの温泉町に行って、 温泉町に行って、 温泉町に行って、 温泉町に老後を暮らします。 温泉町に老後を暮らします。 こういう人はいるでしょう。 温泉町に行くことは、 오늘은 동쪽으로 가야지 동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의 내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크리스찬의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결박 당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절대로 에루살렘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풀이한다면 그것은 점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전에 루시 마라였죠 저 산까지는 못 도망가겠습니다 도망가기도 전에 멸망에 함께 휩싸일 것 같으니 저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로스의 믿음이었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은 사도바울이 에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바울은 어떠한 말을 합니까? 왜 울면서 그렇게 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결박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설령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바울은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사도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나왔으니 우리도 사도바울과 같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을 때 과연 사도바울과 같은 선택을 알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5절까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9절부터 연주 40절 구약성경 382페이지 구약성경 382페이지 이해하십니까? 시작하셨습니다 자, 4년이 도전 1장 5절에서 24절에서 25절까지 私の家の戸口から私を迎えに出てくる者を主の者としてものといたします。捧げますという意味です。私はそのものを焼き尽くす捧げものといたします。 こうしてエプタは進んでいきアンモン人と戦った。主は彼らをエプタの手にお渡しになった。彼らはアルエルからミニトに至るまでの二重の町とアベルのミムに至るまでのアンモン人を徹底的に討ったのでアンモン人はイスラエルの人々に屈服した。 エプタが道場にある自分の家に帰ったとき、自分の娘が蜂を打ち鳴らし踊りながら迎えに出てきた。彼女は一人娘。彼には他に息子も娘もいなかった。彼はその娘を見ると衣を引き裂いて言った。 ああ、私の娘よ。お前が私を打ち止めし、お前が私を苦しめる者になるとは。私は主の御前で口を開いてしまった。取り返しがつかない。彼女は言った。 父上、あなたは主の御前で口を開かれました。どうか私をその口でおっしゃった通りにしてください。 主はあなたに、あなたの敵アンモン人に対して復讐させてくださったのですから。彼女はさらに言った。私にこうさせていただきたいのです。 二ヶ月の間、私を自由にしてください。私は友達と共に出かけて、山々をさまよい。私は諸女のままであることを泣き悲しみたいのです。 彼は意固がよいと言って、娘を二ヶ月の間去らせた。彼女は友達と共に出かけ、山々で諸女のままであることを泣き悲しんだ。 二ヶ月が過ぎ、彼女が父のもとに帰ってくると、エブタは立てた誓い通りに、娘を焼き尽くして捧げた。 彼女は男を知ることがなかったので、イスラエルに次のような仕切りができた。 来る年も来る年も、年に四日間、イスラエルの娘たちは、キレアドの人、エブタの娘の死を悼んで、家を出るのである。 アメン、ハレルヤー。 イスラエルの死士がイスラエルを治めていた時代に、 サーサーがイスラエルをたすりとして、 預言者のようなもんですね。 イスラエルの霊的な指導者が、シシーという名前です。 エブタというシシーが、 アンモン族との戦いを前にしていて、 アンモン族との戦いを前にしていて、 かつ、自信がなかったので、 いける 자신がありませんでした。 神様に誓いを立てて祈ります。 神よ、このアンモン族との戦いに勝利をさせてくださるならば、 私がアンモンに勝利して帰ってくる時に、 私がアンモンに勝利して帰ってくる時に、 アンモン族との戦いに勝利して帰ってくる時に、 アンモンではなく、 アンモンに勝利して帰ってくる時に、 アンモン族との戦いに勝利して帰ってくる時に、 アンモン族との戦いに勝利して帰ってくる。 그런데 딸이 제일 먼저 집안에서 나왔죠 그러니 딸을 번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소원을 드렸는지를 듣게 된 딸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셨으니 아버지께서도 소원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니 처녀인체로 죽는 것이 슬픕니다 그러니 죽을 준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두 달만 저에게 유효기간을 주십시오 그러나 친구들과 나가서는 이산저산을 다니며 처녀인체로 죽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결국 죽기 위한 준비 기도였던 것이죠 아무리 해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으니 흔하고 슬프고 그러니 두 달동안 친구들과 이산저산을 다니면서 처녀인체로라도 죽을 수 있도록 천여인체로라도 죽을 수 있도록 로처럼 봐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 수 있는 능력을 구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평생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분별할 수 있는 지혜임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롯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람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처럼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사탄이 지배한다고 사탄의 보호자가 그곳에 있다고 주일날 드렸던 설교 말씀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